나이스 자 실안의 잿빛장갑 자 생명의 이슬로 시작합니다 첫번째 에픽 생명의 이슬 자 두번째 에픽 나아가는 용기 이거는 뭐야 나아가는 용기가 위지 세트 자 세번째 에픽 시간의 지배자 숄독 자 네번째 드릴 슈터 자 뭐 나왔어 안단태 자 두번째 에픽 블랙머신 이게 아이작으로 기억하는데 자 에픽 하나 흑철 피가베 하이 흑철 피가베 하이 하나 먹었구요 자 타카즈 블러드로너 어 아 무효의 십자가 자 크롬에 흑철 아 와 와 와우 아우 로딩글로에 헬멧 헬멧 중복이네 자 초월자의 진이 먹었습니다 바로 보유장비 하나 먹고 들어가고 보유장비 없었으니까 바로 끼우시면 될 것 같구요 아 자 두번째 구원의 크럭스 자 파동기건 먹었습니다 세번째 에픽 자 광희의 지배자부츠 자 광희의 지배자부츠 끝 아 오 초중력상이 초중력이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초중력상이 드시고싶다 한 분 계셨는데 어 축하드려 초중력 3셋이에요 나이스 중복 아니고 초중력 3셋 풀하고 정가만 하면은 자 두개째 네 초중력 하의나 신발 나오면 아 역시 상의 수집가 상의를 참 좋아하시네요 와우 야 진짜 개쩐다 어떻게 상의만 4개를 먹냐 하루에 야 이렇게